이 거점을 점령했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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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루드뱅키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뱅키지를 얻었군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다. 그대로 밀어붙여 A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다. 이 거점은 좀 더 넘쳐지지 않고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. 음... 이 녀석은 아마도 이 녀석의 질감에 따라서 이 녀석을 살려라. 자기가 앞서고 있어. ㄷㄷ 히힛 뭐지? 2부에서 뱉는 중 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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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점을 빼앗겼다 아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으하하하 일석이좋 김을 합쳐 싸우면 오옥 김을 합쳐 이 거점을 점령했다고 아드밴티지를 얻었군 자네가 앞서고 있어 1군밖에 안 남았어 번째 기둥의 파이탄처럼 싸우더군 3군밖에 없군 2군 Chu기 3군밖에 없군 숙소 2군만 써 2군만 써 2군만 써 3군만 써 히힛 고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고 아주 잘했어